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내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친환경 새우 양식을 위한 우량 종자 생산 연구와 창업 귀어 교육을 위한 연구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고소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우 양식어가의 경영 개선과 함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